오늘은 브루스터스 아이스크림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고벌 여러분. 오늘은 브루스터스 아이스크림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브루스터스가 쳐다보니까 미국에서 오래된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. 이 브루스터스 아이스크림은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쿠팡 11번가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대요.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6 플러스 3, 8 플러스 4, 10 플러스 6 이렇게 엄청 파격적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대요. 이게 6개 사면 3개가 더 오고 8개 사면 4개가 더 오고 짱인 것 같아요. 이게 8가지 맛 전 메뉴고요. 바닐라, 오레오, 레임샤벳, 초코오레오, 흑임자, 타로, 망고, 마지막 민트초코. 이렇게 8가지예요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오늘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나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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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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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또 브루스터스 사이트에서 할인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